비와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촉촉한 봄비가 내리고 있어요 에어컨 달았죠 멋지게 달아놨습니다 400암페야 되네 388암페야 400암페야짜리에다가 무시동 에어컨을 장착했습니다 이거 끝났습니다 찾아가시면 되고 노디우스도 있습니다 이스타나도 있고 카니발 흰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스타렉스도 잔뜩 비 맞고 있어요 여기는 출고차가 들벽에 서 있습니다 한 7대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7대가 야 비가 아주 그냥 무시동 히터를 틀어놨습니다 무시동 히터를 틀어놨습니다 겨울에 봄에 습도 차잖아요 그러면은 무시동 히터를 약하게 틀어놔요 그러면 습도가 좀 많이 잡힙니다 아 이것도 아까 그 차랑 똑같네 수술 히터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열을 시작합니다 가열을 시작한다고 그러네 저희가 무시동 히터랑 에어컨이랑 기타 냉장고 또 다른 거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거를 중국에서 직접 직수를 해서 인증을 다 받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온라인 판매는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저희 거로만 장착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고장이 나면 무시동 히터 에어컨 전자레인지 냉장고 수전 기타 전기장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거를 TV까지 다 포함해서 고장이 났다 그러면 1년 동안 무상 AS가 되긴 하는데 교체가 됩니다 뜯어서 어딜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고객들이 불편하지가 않다 그거예요 저걸 뜯어서 뭐 수리를 해가지고 뭐 이런 거는 제 성격상 못해요 언제 가서 기다리고 언제 수리해주고 뭐 다음 주에 와라 뭐 한 달 있다 오너라 뭐 이런 거 저 원치 않습니다 1503 1503 1503 155 200 수가 암 fluorescent 504 100 100 200 500 300 000 50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